주식 시장의 예측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폭락이 온다와 폭락이 안 온다. 각 진영의 주관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진영에 포진되어 있는 개미들의 스탠스가. 주변에서 투자자들한테 물어만 봐도 폭락이 온다는 사람들은 이미 현금 다 만들어 놓고 곧버스에 올인 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도 제 채널을 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제목이 벌어지는 차이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엇갈린 주장에서 누군가는 틀리게 되어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기나긴전쟁님께서 장문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서 좋은 컨텐츠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국경제TV의 경주마라는 프로그램이고 이 방송이 9월에 제작된 거라서 한 두 달 전 방송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요약했던 86번과 정광훈님과 강영현님이 1대1로 제대로 부딪힙니다. 희황간 배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 분이 연배가 좀 비슷해서 그런지 약간 라이벌 느낌이 굉장하게 긴장감을 높입니다. 약간 3%와는 달라요. 3%는 굉장히 친절하고 화기애애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여기서는 긴장감이 높고 그래서 방송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전쟁님 좋은 컨텐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게 참 많아요. 이분은 온 더페일블루다님 강의사님의 팬분들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류의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강의사님도 11월은 상승장이라고 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폭락 혹은 깊은 경기 침체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죠. 11월 상승 혹은 12월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이것도 관점이 엇갈리는 전문가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진짜 관점 포인트는 내년 연초 혹은 내년 중순 그 전에 코스피가 전저점을 깨냐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곳이 바로 이선혁 부장님, 바닥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바로 그 바닥이죠. 이선혁 부장님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거고 강의사님께서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한 번 더 꼬꾸라지는 타이밍이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한 번 더 바닥이 올 때 그 바닥은 지난 9월 말에 2100 정도 수준의 바닥이 아니라 거의 우리들의 주식 계좌가 무너지는 수준의 바닥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만약 주가가 반등하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때 싹 다 정리해서 현금화 시켜놓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강의사님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타이밍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댓글을 쓰신 온더페일블루단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에 온 랠리는 강의사님도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온더페일블루님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강의사님이 연말 랠리를 맞췄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맞춘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습게임이었을 뿐인 거고 이제 본게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어마켓 랠리이고 대세적으로 하락이어야만 강의사님이 본게임에서 승리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좌가 박살나야 돼요. 저는 참고로 제 계좌에서 현금을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제 계좌는 지금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 강의사님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 즉 깊은 경기 침체가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많이 방향을 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혁 부장님도 언지 하셨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은 제가 재미로 만든 건데 제가 소비하는 컨텐츠들 중심으로 강세론자와 하락론자를 정리한 건데 위기를 논하지 마라. 약세장은 끝났다라는 정광훈님과 거품은 스스로 꺼지는 게 아니다. 라는 강영현님의 타이틀 매치를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진영에 서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은 상승론이라기보다는 지금이 바닥임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맨 위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라쿤 자산 운영의 홍진채 대표님께서 누추한 가격에 있는 귀한 회사들 지금 가격이 PBR적으로 얼마나 싸졌냐 라고 어필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맨 아래 저점 확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윤지호 센터장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주식시장은 경기랑은 다르고 주식은 어쨌든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죠. 반면 주식시장 하락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맨 오른쪽 끝에 개그맨 황현희씨 그리고 제가 신뢰하는 방송 중에 하나인 달란트 투자의 이때까지 상승은 없을 겁니다. 상승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다들 확신이 차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이 와중에 또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면 넷카마님의 댓글입니다. 마치 게임이 결정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댓글이죠. 약간 저를 조금 질책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전 사실 이 댓글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공포 탐욕 지표에서 Fear and Greed 지표에서 지금 그리드를 가리키고 있다. 즉 탐욕을 가리키고 있다.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 고점을 찍었다고 다들 롱잡는 판국에 먼 대세가 하락인 후 이제 피보 탄다고 탐욕이 그득그득하고만 피보 탐다라는 거죠. 제가 하락론이 대세라고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영현 이사님이 워낙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지금 현재 대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 대세가 하락인지라고 저를 조금 질책해주시는 그런 뉘앙스인데 저는 참고로 이 댓글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승을 할 것이다.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이 댓글을 보면 대세 상승으로 판이 기운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승에 베팅을 한 사람으로서 기분은 좋았지만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죠. 대세가 지금 상승론인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탐욕 지수가 탐욕 지수가 높게 나온 게 맞습니다. 66점이니까 중상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줄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지표를 처음 접해보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켓, 모멘텀 이거는 유치럴이네요. 사실 이 계절 중요하잖아요. 마켓이 어떤 모멘텀에 와 있는지 상승 기조인지 하락 기조인지 근데 이거는 오히려 중립이네요. 근데 스탁 프라이스 스트렝스 뭐 주가의 힘인가요? 주가의 탄력? 이거는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네요. 굉장히 탐욕적이다. 사람들이 주가가 높다라는데 베팅을 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 보죠. 스탁 프라이스 브레스 뭐 주가의 폭이네요. 폭 폭에도 익스트림 그리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나눠져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정크본드는 피어네요. 정크본드 아직도 이제 신뢰도가 낮은 지수는 피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게 정답인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미있어서 댓글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쨌든 이 CNN의 지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대충 시장의 분위기는 블리쉬한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황소장이다.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 수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진짜로 블리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판도가 기울었다면 기울었는지 그 이유를 근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분위기가 상승으로 기우는가 단순히 희망회로 말고 최근에 실제로 일어났던 정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정말 굵직굵직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미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시작이 됐다. 이것도 사실은 희망회로죠. 그리고 뉘앙스죠. 미중 갈등 완화 기대 미중 갈등이 진짜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 채널은 복원이 됐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기대 코로나 확산세는 정말 매섭죠. 아직도 그래서 당장 봉쇄 해제 그걸로 인한 경기 부양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준금리는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CCTV의 언론단에서의 발표가 있었고요. 분위기가 우와 좋아졌다는 아니지만 방향은 틀었다라는 기대감이랄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현상들이죠.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 따끈따끈한 오늘 뉴스입니다. 소비지표 고용지표 GDP 등 경제지표가 좋았던 게 오히려 금리 상승에 기름을 부으면서 악재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런 경제지표들이 근데 이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고용지표에서는 파트타임 즉 알바생이 엄청 늘었고요.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늘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난 겁니다. 실업자가 늘면 슬픈 거죠. 근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 이라는 인플레 요인이 약해지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서 악재였던 게 고스란히 호재로 바뀌면서 금리를 늦추는데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미국의 3대 지수뿐 아니라 상하이를 빼고 모든 세계 시장이 다 올랐고 한국도 오늘 꽤 상승했고요. 고로 고로 12월에는 빅스텝으로 0.5% 인상 확률이 가장 높아졌고 어쨌든 금리 인상 폭이 피크아웃이 된 것은 긍정적이죠. 결론적으로 최종 기준 금리가 4.75% 될 수도 있다는 희망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5%가 될 수도 있고 5.25% 될 수도 있겠지만 4.75% 최종 기준 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좋아졌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나라 모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왠지 G2가 윈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즉 대화 채널이 복원이 되어서 뭔가 관계가 호전될 것 같은 기대감이 실제로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니 블링컨 장관이 내년 초에 중국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신 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제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에 다시 선 G2 제목부터 웅장하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정말 한국 증시에는 훨씬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슈퍼 정광훈님도 그렇고 이선혁 부장님도 그렇고 상승론자의 선두에 계신 분들은 중국이 열쇠가 되어줄 거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역시 마지막도 중국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만 홀로 하락을 했죠. 봉쇄 해제 같은 뉴스는 아직 없지만 그것도 추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뉴스는 중국의 기준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그래서 유동선을 푼다. 그래서 기대가 올라온다라는 뉴스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대감 덕분에 과연 지금보다 더한 최악이 올까 라는 희망적인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결 구도 가장 주식한자 채널에서 가장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